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단체의 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켄입니다 네 저한테 어제도 바뚱 사람 있죠? 어제 누가 왔어요? 다 있죠? 다 있네 오늘도 와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도 완벽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부터 자기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에서 온 텐스팀 하이캠입니다 지금부터 멤버부터 자기소개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하이캠 리더 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캠 까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캠 레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캠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어 저희 버스킹 할 때 양조께 안 막힌 영수겠어요 Please just come here a little People have to crossing by here Thank you 지금부터 택배까지 시작할까 버스킹부터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곡이 가미와 카페의 마지막 곡이에요 그 어제 카페 여자친구의 요리코스 했잖아요 또 여자친구의 곡이에요 여자친구의 무슨 곡이에요? 시간 다른 곡이에요 옆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박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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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da 좋아하지마 다른 곳을 보고 있어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져 가는 우리 둘의 마음처럼 만나지 못해 맴돌고 있어 우린 밤 실패해서처럼 말도 안 돼 우린 반드시 만날 거야 기다릴게 언제까지 넌 미쳐맞지 못했어 더 난 널 좋아했어 어린 날의 꿈처럼 맞은 길을 넘겨 손을 달려서 거든이 될 수만이 남겨 손을 잡아서 손을 잡아야 될지 바람은 약속해 시켜지 않길 바라게 그때로 눈치를 더 향해 우동 순간이 이어서 어린이 될 수만이 남겨 손을 잡아서 손을 잡아줄게 손을 잡아서 손을 당자 고 tan을 수 있으며 고 Tan al resistance 고 Tan al resistance 오우 감사합니다 호연 가상 고qui 양념 여러분 저희 오늘 날씨 뭐다? 어제 더워 맞아 어제 어제 오늘 더워 추워 보니까 약간 우리 몸을 아직 열이 안 나와서 네 춤을 약간 점점 더 저희 몸에 좀 더 풀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노래는 저희 베베언니의 블랙핑크의 뚜두뚜두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블링큰 있으세요? 블링큰? 블랙핑크 팬 블링큰? 아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희 뚜두뚜두 시작할게요 오케이 화이팅 여러분 박수 주세요 중간 근육 승ni 지구 승ni 아 잠깐만 잠깐만 1 2 2 3 그냥 2 2 3 2 4 3 착한 얼굴에 그렇진 못한대도 한여린 몸에 싹 가려진 volume은 두 배로 거짓말 없이 짚진 굳이 보진 않진 않지 블랙하면 핑크 우린 예쁘지 않을 셀릿 원하던 기노고 배지 눈물에도 칼로 못 뺏긴 두 손엔 칼칼 배척 궁금하면 해봐 fact check 눈 높인 꼭대기 물만한 물고기 좀 촉해 난 toxic you hope해 I'm Fox 두 손 생각해 그런 남들처럼 착한 척에 못하니까 착각하지마 쉽게 웃어주는 건 널 위한 거야 아직은 잘 모르겠지 그 좋아 나면 test me 눈물 보듯이 funny 맘만한 너의 마음이 땀은 I'll wait to do Hit you with that Do-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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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제모가 어려우니까 존재의 제모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모는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수염의 아내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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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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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아이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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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